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의자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젠모타를 해볼건데요 그냥 젠모타가 아니라 바로 1분타와 젠모타입니다 1분짜리 젠모타요? 네 맞아요 제가 과연 1분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젠모타 새로 나왔습니다 어머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초가 가고있죠 5초 젠모타 타워로 맞긴 맞습니다 그쵸? 지금 친구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구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과연 사랑의 1분안에 젠모타 타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벌써 20초가 지났습니다 제가 알겠잖아요 될 때까지 한번 해봅니다 될 때까지요? 오늘 안에 끝날 수도 있을까요? 20초가 아 한번의 실수가 아 안되는데 이러면요 이얍! 회원이로 갔습니다 회원이로 좋아요 자 이쪽 길로 가는 30 자 40초가 지났구요 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보라색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검정색까지는 와야되는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 1분짜리 젠모타 50초 51초 아 53초 자 이럴수가 위로로 가는 사람 위로 갈게요 그냥 가고 자 이거 59초 60초 아 삑삑 아 이럴수가 애들 그래도 깨져 한번 가볼까요? 네 자 1분짜리 타워인데요 여기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니야 위로에서 헤매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이거 위로 30초 자 73초 자 시간 자 검은색만 올라가면 다 왔는데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아 이 길이 아닙니다 길고 찾으면 갈 수가 없어요 벌써 81초 다시 합시다 과연 갈 수 있을까요 1분 자 출발 네 솔직히 1분은 더 앨바고 제 목표는 아 2분은 더 2분이요? 아 1분짜리 젠모타잖아요 1분짜리 아니 1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봅시다 자 최선을 다해서 자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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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쯤 떨어졌구요 괜찮아 괜찮아 아우 오케이 됐어 아 여기서 시간이 또 지체가 됐네요 자 24초 저의 목표는 2분이기 때문에 제 목표만 한번 해봅시다 2분이요? 자 벌써 30초가 재나가고 있습니다 아 아까부단 더 빠른 것 같아서 아아 자 옆의 길로 좋아요 아까 여기서 38초 회오리 가고 빠르지 않아? 이렇게 안가고? 회오리 하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면은 아 아 자 안전하게 왔는데요 저절로 회오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자 벌써 50초입니다 나 오케이 자 1으로 가면 되나요? 그렇지! 자 57초 8초 9초 60대 오케이 괜찮아 2분인데 2분이요 자 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남았나요? 아 많이 남았네 1분에 갈 수 있나 이거? 1분에 못 가요 이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72초 자 1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1분짜리 제모탄데요 자 1분 안에 도전이 못 갑니다 이거 오케이 쭈욱 왔어요 거울색까지 왔어요 자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마지막 도전이에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이거 1분 안에 못 깹니다 1분짜리 제모타 제작자님 1분에 제작자님 깰 수 있습니까? 깰 수 있으니까 만드시면 돼요 자 1분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사례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뭐 좋아요 몇번 연습하더니만 어 시간 빨라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1분안에는 도저히 못 갑니다 아 26초 보통 여기서 30초가 넘었는데 28초 좋아요 자 이쪽 길로 가고 회오리 해봐?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로 갑니다 회오리 회오리로 이게 빨라요 회오리 빠르다니까 네 자 갑니다 밟고 밟고 쭉쭉 끝에서 끝에서 야 40초 오케이 꽤 빨라 꽤 빨라 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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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 아 좋아요 아 14만대요 자 갑니다 자 50초 아 1분안에 이걸 어떻게 깹니까 너무 1분안에 자 그리고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56초 자 1분짜리 제모타 자 1분에 여기로 왔어 1분 지났습니다 1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민트까지 어 1로 가면 돼요 오 이 길로 가면 되는군요 아 자 오 조심조심조심 자 이제 검은색으로 왔습니다 검은색 조심해 바깥으로 갑니다 오 있어요 없더라 아 이게 8개짜리 회오리 이제 달려가면서 가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예예예예예 좋아요 좋아요 82초 지납니다 그래도 깹시다 자 다 올라왔어요 이거 깹시다 이거 깹시다 자 이거 깹시다 자 1분짜리 제모타 타워 깹시다 자 다 왔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예예예오푠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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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됐다 됐다 아 여기 여기 야 아 딱 9초는 103초 걸렸습니다 103초 딱 딱 100초 정도 아 100초면 올라올텐데 여러분 자 그리고 103초 걸렸습니다 예예예예 웨퀽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가 1분 타워 오늘은 제가 1분 타워 제모타 해 보안하는데요 60초는 무리고 그래도 2분 안에는 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이 103초 걸렸습니다 굿굿